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번 주간 새벽 예배 때마다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새벽 때마다 로마서를 보시겠지만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생명의 삶 일정을 따라서 가정에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8월 말까지 로마서 말씀을 계속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6주간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함께 주일마다 나눌 것입니다. 꼭 4년 전입니다. 2016년 6월 19일부터 2017년 8월 13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달하고 두 달인데 그때 로마서를 매주 1년 넘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꼭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이 로마서를 보시게 될 텐데 먼저 이 로마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먼저 선이해가 있습니다. 로마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보통 바울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교회들은 바울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대부분이 로마서는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베드로사도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누구에게 의해서 세워졌다고 알 수는 없는데 정확한 가장 유력한 이해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약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모여온 무리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돌아가서 로마에 돌아가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로마교회의 시작이라고 봐요.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밝혀 있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기록해서 이 로마서를 보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떠나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그 기간까지 약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약 4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고 보니까 이 로마서는 주후 56년 초에 고린도에서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된 서신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는 다섯 곳 정도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자생적으로 세워져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로마의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나름대로 각자 생각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로마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배경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주 49년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시키게 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명령이 내려져요. 그게 주 49년입니다. 그때 로마 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네로 황제가 즉위하던 해인 주 54년에 이 측명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약 5년 최소 5년이 되는 거죠. 그때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중에 바울사도의 동역자로서 매우 귀하게 동역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가 있을 때 바울사도를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기록이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인 5개 흩어져서 예배드렸던 로마의 교회들은 유대인 추방과 동시에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교회인데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약 4, 5년 5년 이상 유지되다 보니까 몰려온 이방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수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이방인들의 생활이 그대로 들어와서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이 그대로 믿기 전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모이긴 했으나 신앙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거기에 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요즘에도 여전히 있고 있는 동성의 문제가 로마서 2장에도 나와 있고 2장, 3장에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만 돌아온 유대인들도 역시 정제하면서 자기들과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바울사도가 지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유대인들이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그 로마 교회는요. 교회는 모여 있으나 삶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5년이 지난 뒤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책령이 해제됐으니까 들어왔을 때 그 교회 모습을 봤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충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에게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사도는 이 교회에 기독교의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정리해 주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로 서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 되기에 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물론 로마서 일장이 언급됐습니다만 로마를 직접 방문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나중에 압송되어 로마로 방문하게 됩니다만 그 전에 급히 바울사도는 로마로 이 로마서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굳게 서도록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껴서 고린도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에는 로마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전달했기에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로마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6주 동안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이 기회에 한 달 좀 넘지요? 한 달 좀 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가장이나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주일날 봤던 말씀이나 주중에 보셨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것들도 로마서에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설교를 들은 내용 가지고 로마서에 북상한 내용 가지고 같이 대화도 좀 하시고 같이 토론도 하시고 그러면서 보금의 가치관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매우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물론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이고 본격적으로는 5장부터가 본론입니다만 4장까지가 서론에 해당돼요. 그러나 로마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16절, 17절에 담겨져 있고 동시에 로마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독교 보금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16절, 17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가서 그들을 만나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령한 은세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게 합니다. 얘기를 해요. 신령한 은세를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자기의 생각을 밝힙니다. 거기에 신령한 은사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6절, 17절에 다루고 있는 로마서 전체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은사에 해당되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데 16절, 17절을 읽으셨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주보 사이에 용지 있죠? 기록할 수 있는 내용에 그래서 1번 문제를 가로놓기 형식으로 인쇄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들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여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가로놓기 다 정답 적으셨어요? 여기서 바올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17절에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 쓰는데 앞에 말한 믿음은 뭐고 뒤에 말한 믿음은 뭘까 그런 질문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금은 뭐고 또 모든 믿는 자 그들은 누구일까 하는 질문도 던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바올 자신은 16절에서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보금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보금을 누군가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금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바올 사도가 보금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보금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도 던집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바올 자신도 보금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보금은 저주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신명기 율법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아 죽은 거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바올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율법을 공부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지식을 좋아하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얘기한 거죠. 바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스테반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담의색으로 자원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랬던 것이 바올사도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바올인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올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원어적인 느낌과 좀 실감나게 다시 원어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직역하면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끊어내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실 이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라고 하는 물론 여기 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인들도 노예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이방인 중에는 또 노예도 많이 있고 노예는요 그 당시 짐승가고 동격이에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천대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숨기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바올 사도는 첫 인사에서 밑도 끝도 없이 바올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올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 당시 매우 유력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회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의 율법에 있어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유력한 학자이면서 또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올이 도대체 누구의 노예인 거야?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얘기하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누군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누구냐면 바올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 말 속에는 역설적으로 이런 강조의 표현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바올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바올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바올 사도 시대에 로마 시민 인구 수가 약 백만 명이 조금 넘는다 그래요. 조는 분들 깨우느라고 누군가가 로마 시민 인구가 그 당시 백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로마 시민 시에만 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전체에 약 사오십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오만명이 조금 안된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 로마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다섯 곳 정도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많이 모이는 것이 백 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로마 안에서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주 4세기의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이스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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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총대 주교였던 요한 크리스토틈 이 크리스토틈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낙심할 때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크리스토틈이 당시 상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로마는 그들이 일군 재산과 또 그들이 이룩한 제국 그리고 전쟁마다 승리한 것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실제로 신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마 사람들은 신전을 지었고 재단을 만들었고 재물을 바쳐서 황제를 숭배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교만함은 비길 데가 없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룬 로마 사람들의 영광 로마의 영광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죠. 로마의 힘으로 이룬고 평화라고 하는 말이죠. 그만큼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이룬 제국이라든지 부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처럼 숭상 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그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철화하게 보일까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믿을 대상이 안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철화하게 보였을까요. 그러니 이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힘차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권고와 또 위로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고도 담겨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마스 1장 2절에 보면 바울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때가 돼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따라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러는데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학설이나 종교화된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뭐라고 하는 거 기독교가 믿는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정리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복음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또한 능력인 겁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은 확실한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음은 능력인 것이고 그러므로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이건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인 겁니다. 바울사도는 이걸 경험했어요. 복음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경험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메색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죠. 그렇게 힘이 있는 바울 누구보다 율법이나 헬라인 문화에 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학자인 바울 최고의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바울이 그날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자 그 순간 어떤 한 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말아요. 구원하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은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고 그럴지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니까 괜찮으니까 다 와서 합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바뀌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 인간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내 인생의 삶의 현주소를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놓는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제대로 믿기만 하면 분명 인생이 달라지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당당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부끄러운 그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외쳤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종교 계획 얘기하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얘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틀리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압는 것이지 단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왜 오직 믿음을 외쳤는가 하면 그 당시 부패한 로마 천주교회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공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공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아는 면죄부 사건이고 그거는 한 사건이지만 이미 그 저변에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과 대항해서 복음을 외쳐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공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우리가 어떤 것을 했든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그 당시 로마 바티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를 하고 그런 것이 공적이 돼서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행위가 빠져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하기로는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다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비슷해 보인다 이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바울사도는 1장 5절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단지 믿음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성경에는 언제나 현재 분사 능동형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믿고 있고 지금 현재도 순종하고 지금 현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따라서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현재 믿고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를 다 포함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7절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그 믿음을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분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사도가 17절에서 모든 믿는 자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절대 순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 안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맞는 이라는 말씀의 일부지요. 이 말은 설교로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보금을 듣는다는 것은 보금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응답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 이것이 이미 구원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구원은 죄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합하는 데서 출발해서 영원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래서 본론 로마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5장부터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을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라고 바울사도가 표현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앞에 믿음은 출발하는 출발점으로서의 믿음인 거고 뒤에 말한 믿음은 어디에 도달한다고 하는 독차점으로서의 믿음인 겁니다. 시작점으로서의 믿음 믿음의 출발으로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착점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이걸 로마서의 의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로마서의 의의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의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그 삶이 그 삶이 뒤에 도착점으로서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용납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고 받아들임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하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이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 처음과 끝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지 믿음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6월 19일에 로마서 설교를 시작해서 8월 13일 1년 2개월 동안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로마서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죠. 며칠 전부터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나면 몸무게가 3,4kg씩 이틀 3일 동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나는 말을 하는데 입에서 소리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예배 인도 하지 못했고 설교를 못했지 않습니까 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주의를 제가 인도 하지 못하고 설교를 못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가까운 현대위원회 갔습니다. 원장님이 급히 얘기합니다. 대학병원에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늦추면 안 됩니다.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살펴보더니 이건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상선에 혹이 갑자기 생겼는데 몇 개 중에 가장 지름 5cm짜리 가장 큰 게 혹이 생겨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직을 떼어냈죠. 또 다른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못했지만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당에 말씀드렸더니 허락해 주셔서 강화도에 기도원에 가서 제가 쉬었습니다. 쉬러 갔는데 들어간 첫날부터 쉬어야 되는데 로마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로마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밤 12시가 되도록 로마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런 표현을 제가 하면 이해해드리는지 모르지만 로마서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밥먹는 시간 잠깐의 산책시간을 빼고는 12시 전후까지 책상에 앉아서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제 아내가 저에게 묻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여보 말해봐 소리가 안 나오죠. 그런데 수요일 저녁 즈음에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갑자기 뜨거우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치료하고 계시는 중인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목요일 새벽 습관처럼 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말해봐 말하니까 모기 소리만한 소리가 겨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전에 목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때 마음이 돌아가서 이번 주일부터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로마서 설교를 한 게 1년 2개월 동안 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병원을 다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 이상한데 이상한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이 없어졌답니다.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죠. 있었다가 없어졌고 그리고 5cm라고 하는 큰 목이 생겼다 없어졌으니까 목에 변형이 생겼답니다. 흔적은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거나 특별히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얘기 들을 겁니다. 다 치료는 됐지만 앞으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1장 5절과 16장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은 돌적이 돌적이가 요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경첩 문 닿을 때 닿는 경첩 있죠. 그런 말입니다. 복음은 돌적이 이지 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은요. 이 돌적이 경첩에 붙어 있어야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돌적인 경첩인 복음을 붙드는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때야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으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 안으로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돌적이 경첩을 잡고 있어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바울사도는 담에세계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 그 의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표현인 거지 신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그거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자랑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로일 수 없어요. 항상 있다면 오직 은혜인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보금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보금,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분명히 제가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설교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따라서 설교자인 저는 말씀 자체에는 그 자체의 영광이 있고 그래서 그 영광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제대로 전하여 드리고 드릴 수 있을까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우리는 보금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자, 하나님 받아주신 우리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삶인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우리에게 더욱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은 정말 보금적인 올바른 믿음인가 대한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6주 동안 말씀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보금을 다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